두번째 캐릭터 해방을 해줘도록 했구요 아유 음악소리 좋고 어? 아 2추 보공나왔는데 그냥 쓰면 안되나? 아 그래도 조금 있는데 좀만 돌려볼까? 아 개욕심 부렸다 이거 어떡하냐? 다음 코인 검은콩으로 가지 2추 보공 때가 멈췄어야 되는 정석이었나봐 다 썼네 2추로 아 어떡하냐 일단 물량으로 한번 질러봐 150개밖에 안들어가는데 2추 보공에서 멈춰봐야되겠다 아씨 아까워 아니 옵션이 안나온다 어떡하냐? 아이고 이럴수가 아 유니온코인 검은불은 진짜 쓰면 안되던데 오 나왔다 다시 오 산타치 못죽어도 레전은 써야겠죠? 그렇기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멈출때까지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큐브 한손으로요 오른쪽에 마우스를 클릭을 넣어요 그걸 엄지손가락으로 엔터키에 올려놓는거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만 하는거죠 근데 왜 레전으로 안가나 아 왔다 자 그러면 일단 에디도 레전으로 올려보자고 230개를 샀으니까 레전까지 가 오 유니크 오 유니크 가성비가 블러드퀸이네 아이 고맙습니다 볼모지님 고맙습니다 230개 230개 썼는데 왜 레전으로 안가는데 레전부터 좀 가보자 아 너무 안간다 걔더만 옵션이 빨리 나오면은 또 예쁘지 않지 아 230개 꼬로 박았네 아 아 억울해 아니 아 330개구나 아 왜 나만 이러는거야 400개 유니크는 아니지 400개 유니크는 진짜 아니지 아 진짜 너무하네 저번 달 월급 100만원 받았는데 유튜브 89만원 돌아왔는데 유튜브 89만원 돌아왔는데 유튜브 89만원 돌아왔는데 야 어어 아 아 아 아 진짜 400개 끌어박았는데 참고비 넘겼고 흐 흐 먼치 에디 030 가나요 아 에디 030 뜨면 어떡하지 36% 나오면 어떡하냐 아 마력 21% 아 마력 21% 연속 연속 마력 12% 좀 그렇네 500개잖아 이러면 500개면 얼마야 500개면 얼마죠? 100만원이야? 아이고 세상에 흐 흐 흐어 무기값이네 이거는 심지어 규불무기인데 제일 큰 문제는 뭐다 항상 얘기하죠 흐어 아직도 아무것도 나온게 없더라 결과가 안나왔다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는 것이겠지 아직 나온게 없더라 과연 먼치는 아우 아쉽다 덴공 마력이네 아우 덱스 세줄 아우 덱스 세줄 아 아 이거 가져가야겠다 야 박수 럭까지 주누트 이분만 찍겠는데 럭까지면은 맨족이다 요정도면은 500개 쓰고 맨족할만하다 정확히는 이제 489개지 자 기대비용을 보면은 정옵션이 220만원이 들어가나요 이게? 아이고 40, 30, 30인데 박노두줄은 못쓰니까 아 힘 30% 아 크 확세줄 아 이런거 못쓰요 보방구 근데 40, 20이라 어차피 쓰지도 않았을텐데 아 데미지 30% 흐흐흐흐흐흐흐 아 아케인 되거렸으면은 그냥 내밀어서 쓸텐데 이탈 아 마마보 정옵션 아 이런 이런 아 35, 20, 30 마마방 어 나왔다 휴 확률이나 한번 구경하러 갔다 와야되겠다 여기서 나와 근데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이라 30, 35, 40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확률로 30, 35, 40이 나온다는거지 세번째 줄은 66 6대 4에요 3분의 1 확률의 첫번째 줄갈 아 아 절망적이야 35, 20 다음으로 응답할게요 30, 30, 35 39 아 보마마 35, 30, 30 다음 레큐 등장 해야겠죠 42 이쁘지 다음 렉큐로 가자 아, 이거 다 썼네 옵션 뜨고 나서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옵션부터 좀 띄우고요 아아아하 220만원? 아, 35, 20 이걸 위안을 삼아야 되나 록 30까지 자자자자 아... 뭐라도 좀 나올 때가 이제 슬슬 셀 것 같은데요 나왔다 악수 확률 똑같잖아 전 난이도보다 좀 쉬워 왜냐면은 이제 여기 확률이 0.48 이잖아요 저기는 0.048이라 좀 더 쉬운 난이도 3분의 1 대 5래요 휴.... 아 35 с 32 인데 어떡하냐 AD0 럭크 프로로 위안 삼고 그만할까 이 정도로 위안 삼고 나중에 고민을 하자 다음은 이제 소울을 달아야겠죠 이거는... 0.3% 가야 될 것 같아요 마력 3% 올 테더 프로 저렴하니까 그래도 아 박수 깔끔하게 03%까지 이출 보공 럭에 공공 럭 59,848 6만 되나요? 박수 와 주소때 떡상 6만인데 제대로 된 6만이네 어쨌든 무기 보보공에 공공 럭 이출 보공 럭으로 마무리 짓고 정말 나중에 여유로울 때 돌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